한쪽만? 한쪽만? 한쪽만 깠었나? 잊어먹었네? 아 그렇구나 한쪽만 깠구나 이렇게 우리 엄마는 이거 기름에다 잘 튀겨줬는데 그냥 오븐에 저거에다 구워대 두개가 그런거에요? 네 두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꽃처럼 신겨네 두개를 이렇게 해서 신겨네 이렇게 벌려줘 이쁘게 쨉쨉거리는거에요 15분이라 했나? 180도에서 아 15분 이거 편집 때 해야돼요 왜? 예를들어 유튜브에 올린다면 15분 동안 이것만 조금만 더 만들어봐 마비 아 아 아 아 아 재미있게 보여요 모양이 이쁘다 모양이 아주 이뻐요 옛날에 우리는 이거 한번도 안해먹은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진짜 많이 해줬는데